자 리슨을 흔들렸고 디우프에 스파이크 성공! 세트 스코어 3대2로 승리를 거두는 인상공사 드러났어요! 직접 벽기를 끝납니다! 접공 브로킹! 브로킹 잡아냈습니다! 세트 스코어 3대2로 1위를 잡나요? 지민경! 긴장으로! 풀스태트 접전 3대2로 승리하면서 3대2로 승리하면서 자신감이 일단 한 200% 있는 것 같아요 5세트만 가면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린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장난 아니게 있는 것 같아요 집중력이 좋은 것 같아요 끝까지 그냥 포기 안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포기하지 않는 끈기? 아니면 뒷심? 끈기와 초지 뒷심이 강하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중력 체력 우선은 선수들이 이제 5세트만 간다 하면 무조건 우린 이긴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지금 그래서 어떤 멤버가 우리가 바뀌어서 들어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게 너무 강해 지금 정신이 없어요 5세트 가면 다 갑자기 힘이 생기고 이길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생겨요 오케이 그런 게 3세트나 4세트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는 다른 뒤에 만나면 무조건 5세트 가면 다 이길 자신 있습니다 영상 화이팅 많이 보러 와주세요 엔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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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틀